천안시가 2026 K컬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. 시는 오는 24일까지 시민과 대학생,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벌입니다. 조사 결과는 박람회 개최, 타당성 확보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. 천안시는 오는 2026년 독립기념관에서 한류를 주제로 자연친화형 체류형 박람회를 열 예정입니다. 세계박람회에 앞서 내년에는 천안 K컬처 박람회를 여는 등 천안을 한류문화 신거점 도시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입니다.